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4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뭐 일기예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길이 다 막히고 막 폐쇄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막히더라구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반갑구요. 그 이 포구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2차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긴 얘기는 하진 않을 거구요. 제일 이제 중요한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 다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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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가보시니까? 공부는 좀 한 상태인가요? 아 하긴 했어요. 아마 1교시 관세법은 1차 공부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뭔가 좀 해보리라 라는 생각에 이제 가긴 갔었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안 써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교시 80분은 좀 빨리 지나갔을 거고. 근데 원래 1교시만 보고 집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햄버거 준다고 하니까 어 먹고 갈까? 이러면서 2교시까지 버텼다는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2교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 햄버거든 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근데 2교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초시생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아마 80분이 겁나 길었을 거예요. 계속 한숨 쉬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정말 잘 쓰네. 뭐 이러면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머릿속에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시험은 내년이니까 내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뭐 일반적인 시험 관련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 담당 간사님들께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시고 이제 좀 나름 분석하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계신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 뭐 지업적인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좀 일반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올해 2022년 밑에 보시면은 이제 1차 응시 인원이 2320명이 이제 접수를 했고 작년보다 한 270명 정도가 이제 줄은 거고요. 그래서 응시 인원은 1798명 1차 그래서 합격자가 이제 47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합격률이 좀 29%였다가 23%였다가 지금 26% 정도 30%를 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차도. 그래서 그 정도가 인원이 됐고 왜냐하면 1차 합격 인원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2차의 경쟁자로 그대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올해 2차 시험의 대상자는 946명이었는데 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분들이 좀 예 결실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하는 분들은 뭐 경험삼아 한 번 보기엔 좀 그렇다 해서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772명이 이제 실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명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 많이 몰렸잖아요.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경쟁률도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열기도 많이 식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공무원 특히 뭐 9급은 더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연금 부분 사실 공무원 하는 것도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바라보고 많이 준비를 하는데 연금도 많이 깎였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깎이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버텨야 할 이유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차지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노량진 가보신 분이 계세요 최근에? 옛날 노량진하고는 완전 지금 달라져서 정말 사람도 없고 황폐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을 포기했으면 다른 걸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딜 가나 이렇게 봤더니 뭐 회계사 세무사는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 법무사 간평사 노무사 뭐 이런 다른 전문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보면 지금 응시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땐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세사만 줄어요. 네. 관세사만 줄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되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학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왜지? 왜지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학원의 연구원의 어떤 목표를 관세사를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좀 많이 힘을 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합격합시다 우리는 일단은.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뭐 비슷하게 작년과 비슷하게 경쟁률은 한 8.5대1, 9대1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합격자들 비율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넘어가고 점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요즘 지금까지도 온라인인가 현장 강의인가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계세요? 혹시?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공부 기간이 남았는데 뭐 1년 내내 온라인을 듣는 친구들은 아, 오프라인 한번 가봐야 되나?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만 듣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듣는 친구들도 하고 오프라인이 2차는 무조건 오프라인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듣고는 있는데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다 해보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도 일단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집중력이 더 높고 몸은 힘들지만 그래서 합격률은 더 높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공부를 막 하면 안 된다. 아마추어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자, 월별, 주기별 학습진도 설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학원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학원 커리에 따라서 이걸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달은 채 안 됐지만 어떻게 저쪽에 하든 일단은 2차 기본이론을 거의 다 끝냈어요. 그렇죠? F2 같은 경우는 이미 심야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이론을 완강을 했을 때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 개인 공부가 밀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시고 심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강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마무리를 끝내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왜냐하면 뭐 이제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단답형?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것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한 번 1회독을 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좀 기간을 줄여서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렇다고 한 번을 길게 본다고 해서 기억력이 더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한 번을 열 번, 그러니까 한 번을 뭐 열 시간에 거쳐서 쭉 보는 것보다 뭐 두세 시간씩 나눠서 두세 번 계속 돌려보는 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심화,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문제풀이 과정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내 공부도 딱딱딱 같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한 어떤 댑스로, 깊이로 내가 이 진도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두 달 안에 끝내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빨리 전략을 바꿔서 약간 낮추더라도 일단은 그 기간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네. 그건 꼭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은 이제 1일 일정을 말하는 건데 사실 1일 일정을 그날그날 잘 지켜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단계별 목표도 이제 동시에 달성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세부 일정 같은 경우도 2차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시절 한 2, 3개월 전에는 나에게 맞는 공부량, 나에게 맞는 하루의 과목 잘 몰랐었잖아요. 다 해봤어요? 해보고 있어요? 반응이 왜 그래요? 공부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해봤어요? 본인은 그럼 몇 과목이 맞아요? 하루에? 한두 과목? 한두 과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그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 계획에 따라 하는 거지? 어, 그러면 다행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두 과목을 해야 돼요? 세 과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남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보면 돼. 내가 해보면 되니까 꼭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더 늦으면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8월 기본이론, 심화이론이 끝나는 시기까지 이론적인 정리는 좀 완료하는 걸로 이론적 정리가 완료가 된다는 건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하란 뜻이에요. 뭐 암기나 이런 것보다도 어느 페이지를 딱딱 넘기든 간에 나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8월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한 거예요. 그 암기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한 번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기본소 위주로 공부를 하겠지만 뭔가 HS라는 법령집도 있고 관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무역실문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하니까 내가 이제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외워야 할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두 과목은.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책을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안해도 그걸 어떻게든 좀 억누르고 내가 확신을 갖고 정리해 놓은 요것만 일단 다 외워서 들어가자는 생각이 되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방향을 정립을 하는 게 8월까지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이때쯤 되면 이제 9월, 10월쯤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도 보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지금 시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공지도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도 또 나오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사님들이 그 단계에 커리어에 맞게끔 설명을 다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9월, 10월엔 그걸 하고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2차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6개월간 모의고사 때는 사실 강의가 없어요. 하루 종일 4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부족했던 암기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6개월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 강박 이런 게 심하다 보니 이제 공부의 어떤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 약간 어떤 편법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다 2유예인가요? 동찰도 좀 계세요? 특히 이제 2유예들은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시간을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어요. 3년차, 4년차 공부했던 분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그분들과 비슷하게 내가 쓰겠다? 그거는 욕심이야. 그건 불가능해. 이해 되셨죠? 그런 생각이 내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그분이 3년, 4년 공부해놓은 거를 내가 어떻게 1년 만에 따라잡아요? 그건 힘들거든. 그래서 1월부터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예생들은 한 4월, 5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등수가. 이해 되셨죠? 1, 2, 3월도 어떻게 보면 공부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등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집중적인 암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답안지에 내가 끄적끄적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한 2, 30회독은 돼야 돼. 2, 30회독은 해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대충 내가 끄적일 수가 있지 그 밑으로는 사실 내가 어젯밤에 본 거 아니고서는 쓰기 힘들어요. 기억은 나지만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회독을 내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못 채운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건 왜 내가 20회독을 못하고 있지? 라는 거를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하고 있지? 작은 거에 너무 얽매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하나? 하루 따져보니까 먹는 시간이 3시간이야. 그런 거에 자기 성찰을 좀 해봐야 되지 내가 왜 외워지지 않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외워지는 건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하면 할수록 암기의 량과 암기의 정확성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과 안 받을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딱 만 1년 정도 남았어요. 내년 시험까지는 그래서 기본 이론 때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계획을 다시 새로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2, 30번, 50번, 100번 보면 그때는 절대 잃어먹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것도 서두르지 말 것 지금 암기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 되셨죠? 3년 차, 4년 차 된 사람들은 그렇게 답안지를 못 쓰면 바보지, 그건. 3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얼마 안 했잖아요. 당연한 거야.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계속 보면 돼, 계속. 자, 계속 보면 되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4월에서 8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되게 나쁜 악순환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지금 덥잖아요. 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공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8월 이제 요거 장마 지나가면 또 쨍쨍 막 여름이다 이거 아니야. 그럼 해외 놀러 가야 되고 막 놀러 가잖아. 같이 친구들이 그런다고 같이 들떠요. 한 번 같이 갔다 와. 그리고 나서도 이제 여파가 있으니까 약간 좀 어리버리 하다가 9월이 딱 돼요. 그럼 9월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명절? 추석 있죠? 그럼 또 집에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어리버리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정도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올해가 벌써 다 갔구나. 그때 와가지고 이제 저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책을 열심히 보고 내가 각 과목별로 중요한 게 뭐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이 책 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사실 이론이라든가 원리 같은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암기가 그냥 대충 막 때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 내가 전체적인 걸 다 알고 외우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되지만 내용을 모르는데 외우라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고문이에요. 사실. 암튼 그런 시기가 4월부터 8월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거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당장 모의고사 석차가 나오니까 그럼 나는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9월, 10월에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그냥 기출문제 외워요. 편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좋은 성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시험에 떨어져요. 그러면 6월 달부터 바로 그러면 동차 준비를 하면서 2차 준비를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시험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또 사람이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 그럼 10월까지 공부를 또 못해요. 안 돼요. 안 된대요. 합격자 발표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떨어진 걸 확인해야 공부가 된다네. 그럼 그때까지 또 어영부영 지나간다. 그럼 10월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10월이야. 그럼 멘탈 관리한다고 한두 달 또 보내요. 그리고 나서 공부 다시 시작한다고 학원에 와.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회계학 공부해야 돼. 그렇잖아. 회계학. 유지방 보면서 막 짜증나는 얼굴 보면서 또 공부해야 돼. 그럼 회계학 공부 때문에 2차 공부 못하지. 1차 시험 합격했다 쳐. 떨어지는 친구도 많아요. 동차 중에는. 그럼 그 친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또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외우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연차만 반복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합격이 점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똑똑한 뉴비들은 계속 유입이 되니까.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4월부터 8월 올해 특히 첫 유해이신 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울까 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 관세율표에 힘들겠지만 전문가가 되겠다. 관세평가에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책을 봐야 돼. 이게 대체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관점으로 지금 4월에서 8월은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지가 아니라. 그게 되면 암기는 좀 빨리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합격수기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금? 슬슬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이거를 좀 만회를 하고 그 위기를 좀 겪고 나가는지가 어느 정도 동질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쉬는 시간이라든가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합격수기 같은 걸 한 번씩 봐. 그러니까 무심코 넘기다가 보면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내용이 나와요. 아 나도 그랬는데? 어 이분은 이렇게 했네?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때쯤부터는 슬슬 합격수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과 관련해서 강사님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슈가 있었죠. 제일 큰 이슈가 뭐였죠? 올해의 2차 시험은? 어 문제의 배점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50점 그다음에 10점짜리 다섯 문제였다가 지금 갑자기 갑자기 30, 30, 20, 2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본 친구들은 마루타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0, 30, 20, 20으로 나오는 다른 종류의 전문직 시험을 보니까 세무사가 그랬는데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100% 다 사례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관세사도 사례용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뭐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10점짜리 10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조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크게 그 배점이 바뀐 거에 대한 큰 영향은 없었다.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관세법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급에서 나왔는데 평이한 듯 보이지만은 뭐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부가 많이 된 친구는 아 이 사람이 출제 아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출제 교수님이 뭐를 물어보는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건데 그 레벨에 다다르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운 게 이만큼인데 뭘 써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냈는지 왜 물어봤는지에 대한 어떤 교감 같은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고민 안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채점할 때 보면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도 그랬지만 학생 때 확신이 없으면 말이 길어지잖아. 딱 물어보면 아 이거 알아 그럼 그것만 딱 쓰고 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러면서 막 쓰잖아. 그거를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된다면 좋아? 나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과외 해봤잖아. 여러분이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문제를 딱 냈는데 이 새끼가 답을 안 쓰고 이상한 것만 쓰고 다 읽어보면 짜증나지 않나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쓴다고 정답이 벗어나는 거는 많이 쓴다고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걸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 건설장 주제로 다양한 주제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로 평의했다.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좀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세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관세사가 될 인재를 선별하는 그런 시험에서 이게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될 문제인가? 위원회의 무슨 조서의 서명 날인 대상 이런 게 과연 중요한 건가? 이걸 알아야 관세사를 할 수 있나? 그건 아닌데 좀 실망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들이 좀 평의하니까 얘를 조금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벌칙하고 황특법 물음에서 자진신고 신고시 기재사항을 물어보는 지역적인 문제가 더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은 사실 기본 이론만으로는 커버가 좀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진 관세사님께서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물어보는 게 작년부터 좀 두드러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위원회 문제들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제 경향에 맞게끔 심화 때 좀 다루려고 한다. 그렇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는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후회, 번호, 용어를 물어볼 문제가 34점 주규정이 66점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해설서의 시대는 빠이빠이한 것 같아요. 해설서의 시대는 빠이빠이한 것 같고 자, 그래서 30점 문항에서 나온 거는 15, 16, 17 부분품에서 출제가 됐다. 육부에서 출제가 됐다. 그런데 이건 항상 우리가 HS 공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실 높은 배점에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다른 과목보다는 딱 보이거든요.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크게 이렇게 망할 위험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지역적인 데서 나온다? 그럼 나만 망하는 건 아니거든. HS가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28, 29류를 다 외운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을걸? 거기서 나오면 다 망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언제든지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관세혈표는.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0점 문항은 39류 주기정, 소호주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HS 같은 경우는.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다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김병수 관세현께서는 말씀하셨고 일단은 여전히 지분이 되게 길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읽어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풀 수 있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예시형 사례 판단 문제가 출제가 됐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는 있겠죠. 다행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10점짜리 문제였을 때는 단순 판단만 쓰기에도 부족했다. 즉 그 사례를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시간이 부족했느냐. 거기다가 법령을 쓰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거든. 관세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20, 30점에서는 문제가 좀 배점이 늘어나면서 법령을 쓰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기.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암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걱정하긴 했어요. 관세평가도 이제 무슨 관세법처럼 몇 가지를 쓰세요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올해 비슷한 거 하나는 이미 나왔죠. 그렇게 또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법령집이나 협정집의 학습비율을 좀 높여라. 여기서 높인다라는 게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단순함기가 아니라 그 규정을 통해서 사례에 적용하는 걸 보통 요구하는 게 평가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 혹시 4교시까지 다 끝까지 버텨서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오 많이 있었네. 보셨어요? 어 그러면 2교시 3교시 어떻게 버텼어요? 아 공부를 좀 했나보네 그러면? 그래요? 저는 저도 기본이론 듣고 시험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2차에. 근데 관세율표랑 3교시 평가는 나 한 줄도 못 썼는데? 어 앞에만 볼 봤는데 앞에서 나와서 아 운이 좋았구나. 어떤 친구는 관세법을 첫 시험 보러 가서 대충 1차 공부한 거 기준으로 썼는데 45점이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할 만하지. 과락은 넘겼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제 1년 공부하고 다음 유예로 관세법 시험 봤는데 43점 나왔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점수 너무 믿지 마요. 너무 믿지 마요. 뭐 이건 옛날 얘기긴 하겠지만 예전에 채점했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답안지를 천 개를 봐야 되니까 거의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두 분류를 한데 합격권. 횡한 애들은 불합격권. 이렇게 이분류를 하고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거를 조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채점을 하고 이제 그분들도 알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은 초시생이구나. 처음 구경 온 애들이구나. 아니까 이 친구들 한번 쓱 보고 점수를 일부러 후하게 준대요. 화이팅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오? 내 실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무역실무도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무역용어랑 관련도 있기도 하고 해서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워낙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를 다 쓰기나마 초시생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 가장 최근 10년 내 가장 무난한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예전에는 정말 좀 이게 들쭉날쑥했어요. 국제무역사 수준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2차 모의고사를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99%가 접회받을 법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크게 무역실무는 많이 벗어난 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역실무는 저도 그랬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죠? 어디까지가 시험범위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조절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역실무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강사님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커리큘럼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기본이론이 진행이 다 됐어요. F1, F2 모두 그래서 무역실무2, 대외외환도 다 진행이 됐고 이제 7, 8월 달에는 심화이론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7, 8월 달까지는 주 2회 수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다니느라 이제 빡세죠. 바쁘죠. 그런데 9월, 10월부터는 이제 주 1, 그러니까 주 1회 수업만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실력부터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슬슬 정리하면서 좀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9월부터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8월까지의 시간은 내 관세사 공부하는 시간 동안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암기가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좀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주로 좀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기반이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맵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차를 시험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죠. 1차 점수. 그래서 내가 회계약 같은 경우가 뭐 40점 이상, 50점 잘 맞았다라고 한다면 뭐 1차 공부를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2차 모의고사를 1, 2월 달에 보는 것도 추천해요.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1차 시험을 본 경험이 없다. 회계약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 2, 3월 달은 무조건 1차에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모의고사와 1차 공부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는 힘들다 안 된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볼게요라고 다 결제를 하더라고요. 하고는 좋지.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2주 정도 있다가 데스크에서 만나요. 뭐하냐? 그러면 환불하려고요. 이러고 있어요. 뭘 환불할까? 어, 모의고사. 8분의 1 진도는 대충 따라갈 것 같거든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일주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볼 건데 일주일 동안에 그 8분의 1 진도 4과목을 다 본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1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놔야 돼요. 그럼 옆에서 유지원이 막 18시발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회계약.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멘탈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회계약 점수가 50점을 맞은 경험이 있다. 나는 1차 시험에서. 그러면 해도 돼.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1차 올인하는 게 1, 2, 3월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1차 떨어지면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죠? 자, 이것도 뭐 같은 내용들이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만 심화이론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 들으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 올해 이제 처음이잖아요. 3, 3, 2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심화 때 주로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들으시고 기출실력이나 맵 과정은 뭐 다 들으면 좋겠지만 내 개인 공부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좀 판단하셔서 기출실력이나 맵 과정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심화까지는 다 들어오시는 걸 좀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의고사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뭐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학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향수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향 쪽 가셔가지고 시험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석차는 다 똑같이 취합돼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됐고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지금 이건 동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동차 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과정은 2차에 내년 2차에 무조건 나는 붙겠다.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1월, 12월까지는 유해센과 똑같은 과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고 이제 1, 2월에만 1차 기본 또는 문표를 좀 들어가면서 1차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3월달은 여기 3, 4월로 돼 있긴 하지만 3월달은 그래도 1차에 올인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밑에 과정은 그래도 조금 1차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분들을 위한 거고 이제 위에 거랑 차이점은 1차 공부를 11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 이론은 사실 뭐 회계학 빼고는 딱히 들을 만한 건 없을 거예요. 일단은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차생들은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일러서 내년까지 1차만 하기에 좀 모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래 과정으로 따라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합격자들이 말하는 합격 노하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합격하신 분들도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철저한 공부외과 관리 여러분 합격수기 보면 그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거를 소화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지 이걸 어떻게 외우지라는 고민은 많이 안 해요. 지금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하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자주 보고 많이 보면 그냥 외워지는구나 따라오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래서 암기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완수해 나가는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암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해 됐죠?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합격자가 말하는 거다 보니까 수업 내용의 이해는 여기밖에 없어. 10%밖에 안 되죠. 다 알거든, 지들은 이제.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만약에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질문했다면 다른 답이 나왔을 건데 합격한 이후에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하실 건 없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 학원의 강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F1, F2 강사님들의 두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의야 그렇다 쳐도 강의야 그렇다 쳐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는 두 팀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쪽 강사님들의 문제 유형도 보고 싶고 근데 보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 특히 관평은 네. 스타일이 완전 달라버리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인원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 그리고 관세사 시험은 또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석차가 다 통합했을 때 몇 등 정도인지 너무 궁금하겠죠. 뭐 그런 게 있어서 올해 2차 모의고사부터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격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들은 네. 다양한 문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저희 학원이 모의고사는 거의 대부분 뭐 거의 70, 80%는 다 저희 학원에서 보니까 실제 시험에 석차랑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뭐 이거는 배출 결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뭐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할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날 며칠 안 됐죠. 3일 전이었나 38기 관세사들 MT가 있었고 다 다음 주에는 37기 관세사들 네. MT를 간다고 후원금 내놓으라고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후원금 좀 드리고 와서 한마디 하라고 막 근데 MT가서 다 저 MT를 초창기에는 몇 번 따라갔어요. 중간에 이렇게 양주 사들고 쫓아가서 막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하면 애들이 이미 만취 상태잖아요. 초저녁인데 만취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 나름 되게 신경 써서 비싼 양주 들고 갔는데 와 양주다 이러면서 맥주에 막 타고 아유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다 막 타고 와 노래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맨정신에 갔는데 그 술 취한 친구들의 그 에너지를 받아주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갈까 말까 이러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핑계로 이제 MT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풀렸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건 못 갔는데 37기 때는 한번 가서 좀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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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